안녕하세요. 가수 위일청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노래는 예전에 제 진짜 이뻐하는 후배 김신우라는 친구가 본인이 직접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저희 서울 패밀리가 40주년이거든요. 40주년 앨범에 늦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그룹사운드 버전으로 새로 저희가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귀걸의 사례를 노래입니다. 함께시죠. 뱀다니 그 위에 내가 했으니 어리김들 이내로 불꽃이 없으니 마른 내가 젊은데로 울터이냐 그 위로 내가 잤더냐 별이 짖는 지산 넘어 내 길이 쉬어가리라 바라마 불어라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부르마 내 몸 싫었다나 다녀온다 기타 내가 지고 다 뜨고 그 안에 내가 숨지니 어리김들 이내로 불꽃이 없으니 작은 곳을 사랑하며 살 터뜨리라 친구를 사랑하리라 눈이 없는 척들게 내 힘을 끓여버린다 바라마 불어라 내 몸을 날려주려마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부르마 내 몸이 싫었던 바라마 불어라 내 몸을 날려주려마 바라마 불어라 하늘아 부르마 내 몸을 날려주려마 내 몸을 날려주려마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하늘아 감사합니다.